네, 갑니다. 어디로 나가? 어우, 손이 시려워. 힘들지 않는 손이 너무 시려운데? 진짜 나 지금 아무 부담이 없어. 카메라 이런 것도 전혀 신경 안 쓰이고. 지금 계속 그러잖아. 난 지금 너랑 얘기하다가 계속 까먹어. 이걸 방송이라는 거를. 꺼놓은 카메라. 메모리 칸 다 내놔. 메모리 칸 다 내놔. 혁신적인데? 우리 프로랑 잘 어울려.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나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건데. 내가 이런 얘기해도 되나? 네, 네, 네. 요즘은